모든 중국 교육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서! 제62회 중국 교육체육대회 정정당당이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대회장에게 선수 선서문을 권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천의 역사를 환희 밝혔습니다. 나의 청춘은 나의 청춘은 나의 청춘은 남북권 중심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천의 꿈처럼 반짝이는 새로운 나의 청춘이 펼쳐집니다. 모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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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